안녕. 8시도 안 됐는데. 선생님. 선생님. 하이, 인아. 감사합니다. 여정 선생님. 여정 선생님 지금 벤쿠버에 계세요. 지금 촬영 때문에. 선생님, 몸은 좀 어떠세요? 왜요? 또 영화 뭐 작품 있으신가? 갑자기요? 쉐론 최? 아, 네. 오스쿼 영화제 그때. 최고죠. 유미광종이 옆에 계셨던. I think that's the complexity that Parasite is about. 든든해요. 아, 진짜 보고 싶었는데. 저분이 옆에 있으면 너무 든든해요. 근데 이게 통역도 그냥 똑똑하고 공부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뉘앙스와 그 느낌을 살려줘서. 센스가 있어요. 공감도 잘 돼야 돼요. 센스가.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또 잘 알고 있어서. 선생님께서 안녕. 오케이. 안녕, 안녕. 어디 오시오. 어디 오시오. 시작했어요? 선생님 들어가 계셔. 선생님 일본어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으로. 지금 난리 났어요. 진짜. 완전.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I'm ready. 10분간. 10분간. 같이. 기자님이랑 같이. 아, 이제 시작. 시작. 시작됐다. 스타트를 탁 해요. 그럼 시간 10분 정확히 딱 하면 끝. 아, 끝나는구나. 아. Are you surprised by the reaction that the audiences and critics have had to the film? 사실 예상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사실 되게 좋은 뉴스들을 듣고 있는데. 저도 체감하는 게 없어서 그런지. 그냥 나한테 굉장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음, 그래 있구나. 그런 일이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저는 그냥 이 영화를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좋아서 네, 잘 마음에 담아두고 네, 또 잊혀지겠죠. But for me, my favorite part of working on this was just the new relationships I got to form with great people. It's hard to really feel what's going on. And just over here being like, okay, so, this is what's happening. They call you the merry strip of South Korea. Let me say. I am grateful that I'm confused by her. But I am just Korean actress in Korea. 저는 여정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액체로는 액체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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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로는. 멋있어요. 너무 멋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경력이 있는데, 왜 굳이 나를 딴 사람한테... 연배도 비슷해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통역을 안 하셨는데 다 알아들으시네요? 이게 듣다 보면 영화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들려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귀가 트셨구나. 귀가 좀 열린 것 같긴 한데,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영화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시는군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액체의 내용이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감독님이 얘기해주신 감독님의 부모님이나 어릴 적의 추억들이 저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젝이 아이젝이 아이젝을 많이 말했었죠. 그리고 저의 아이들의 아이들과 아이들의 아이들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영어 교실 같기도 하고 이제 슬슬 내용량이 이제 허용된 영어가 좀 넘어서가지고 살아 존이? 어지러워요 조금 그리고 제가 이모가 여섯이어서 그 당시에 살았던 어떤 여성들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nd I really reflected a lot on the memories from my own childhood So I have six aunts and I was glad that I was able to look back on those memories And I was glad that I was able to look back on those memories 그래 이거 궁금했어 이거 궁금했어 감독님이랑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감독님의 어린 시절 6명의 이모들이 있어서 30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의 어린 시절을 듣고 나서 감독님의 어린 시절과 6명의 이모들이 있어서 감독님의 어린 시절과 이모가 여섯이어서 감독님의 어린 시절과 내 어린 시절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좀 더 잘 알게 됐고 근데 뭐 그렇게 해야죠 뭐 어떻게 네 그렇죠 만들어서 대답할 수 없으니까 이모가 셋 더하기 둘 더하기 한 명이 있어서 희생하잖아요 어 괜찮은데? 하이 네 저는 얘기한 이 SD 하이바이 하이바이 hoffe 오케이, 바이, 바이, 바이 저 인사도 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땡 하다 끊기는구나 네 바이 땡 아쉬운 거는 뭔가 더 얘기를 해 주고 싶은데 하나 정도밖에 이제 시간 때문에 5분일 때는 그래서 통역을 또 한 번 하면 그만큼 시간이 나잖아요 그래서 좀 통역을 하는 게 좀 죄송할 때도 있었어요 땡큐, 바이 바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마지막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가장 밝으신 것 같은데 끝났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되게 많은 걸 해주셨는데요 30개,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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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힘 빠지겠다 어 다리 잠깐만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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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려 아이고 아이고 저희 보통 영화 개봉할 때 한 일주일 잡고 6시간 동안 네, 6시간씩 그리고 8시간 만켰어 8시간씩 일주일 동안 하니까 근데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앉아서 다 외국 분들하고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다행이기는 해요 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침부터 사실 아무것도 못 먹어 아침에 두유 하나 드신 거죠? 네 너무하네 이건 안에 뭐가 들었네요 크림 같은 거 들었네요 음식 중에 뭐 제일 좋아해요 둘이 앉은 게 약간 먹방 방송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득 넣고 씹는 거 진짜 좋아하네 네 저 많이 먹는 거 좋아해요 다람쥐 스타일이야 여기 왕왕 우리 몇 시간 정도 했죠? 거의 7시에 반에 뭐였어? 8시쯤에 몇 시간? 저도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데 요즘은 계속 아침에 일어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개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얘기해 줘가지고 너무 훌륭해서 그냥 개떡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아 이제 뭐예요? 이거 끝났으니까 오늘은 저는 글 쓰러 가는데 아 그건 좀 쉬는 게 아니잖아요 쉬는 게 아니죠 이쁘라고 얘기하기엔 아 저 요즘 뜨개짐 열심히 해요 하하하하 겨울이 다 가는데? 네 아직도 모자 뜨고 있어요 아 진짜요? 못 끝내서 아 네 아 네 네 근데 뜨개짐 네 근데 뜨개짐 아무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뇌를 좀 시켜야 되는 음 단순 노릉이 주는 힘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믿어요 네 이게 내려가잖아요 네 여기서 움직이면 이걸 신경 쓰면 그냥 좀 쉬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을 덜어내는 방법 중에는 좀 좋은 거 아닌가 네 기회 되시면 샤론 챗님도 한번 궁금한데요 아 진짜 나서 너무 좋겠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샤론이 함께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영화가 너무 좋아서 하하하